특히 편파 판정에 일부 웨스트엠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소니의 손가락을 일부러 밟아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경기에 임하는 모습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 토트넘은 웨스트엠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토트넘에게는 챔스 진출을 위해 승점을 획득했어야 하는 중요한 경기였다고 하는데요. 웨스트엠은 토트넘을 상대로 승점 획득을 저지하기 위해 물리적인 몸싸움까지 마다하지 않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였습니다. 손흥민을 비롯한 토트넘 선수들은 불리한 주심 판정까지 영향을 끼치자 결국 제대로 된 활약을 못해보고 경기를 마무리해야 했는데요. 토트넘의 아쉬운 스코어에 대한 소식은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도 전해졌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런던의 보도에 따르면 여러 상황들이 토트넘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경기였다. 그나마 1점이라도 확보한 것이 다행이라고 느껴질 정도다. 손흥민은 자신의 통산 400경기 돌파라는 역사적인 기점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 오히려 주장으로서 경기 결과가 아쉽게 마무리된 것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토트넘 팬들을 안타깝게 했다. 현재 토트넘은 웨스트엠전을 두고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구단 관계자들 사이에 분쟁까지 벌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라며 웨스트엠과의 경기가 끝났지만 토트넘 차원에서 억울할 만한 부분들이 다수 존재했다는 점을 암시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언론 매체를 통해 토트넘의 또 다른 아웃성이 전해지며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는데요. 바로 비카리오가 경기 직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 웨스트엠 선수들과 작은 소동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폭로된 것이죠. 비카리오는 평소 온순한 성격의 소유자로 잘 알려져 있어 이 같은 사실이 팬들 입장에서는 더욱 믿기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과연 순둥이 비카리오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손흥민과 관련된 상대팀 선수의 행동 때문에 더 폭발했다는 비카리오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과 웨스트엠의 경기는 무승부로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시끄러운 이슈들이 불거지며 또 다른 대결을 벌이는 듯 보입니다. 해당 경기에 참여했던 주심은 EPL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비교놓고도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 없는 경기를 치러낸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공평한 판정을 기대하기도 어려웠던 어려운 환경에서 경기한 토트넘에 대해 격려를 전하는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요. 영국 매체 더썬의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의 이번 웨스트엠전은 여러가지로 힘든 싸움이었다. 이례적인 주심의 징계 회부는 물론이고 다분히 의도적인 웨스트엠 선수들의 몸싸움 공격까지 빈번히 일어났다. 특히 편파 판정에 일부 웨스트엠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트넘의 포스텍 감독 역시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바라보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축구라는 스포츠를 즐겁게 즐겨야 할 팬들마저 해당 사태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라며 토트넘의 웨스트엠전이 여러 의미로 분란에 휩싸여 있다며 토트넘을 두둔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 소속 선수들 일부는 강력하게 웨스트엠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특히 비카리오는 여전히 웨스트엠을 향해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웨스트엠과의 경기 당시 중계 카메라에 잡힌 비카리오의 불쾌한 표정이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매체 풋볼런던은 비카리오와 극비 인터뷰를 성사시켜 관련 심경을 직접 전해들을 수 있었다고 하죠. 해당 인터뷰에서 비카리오가 전한 발언에 따르면 일단 경기에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팬들을 걱정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 하지만 나는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고 뛰고 있는 소속 선수로서 당연히 표해야 할 감정을 전했다고 생각한다. 워낙 웨스트엠이 그날 경기를 악랄하게 주도했다. 이미 보도된 내용처럼 웨스트엠 수비수 이메르송은 그 중 최악의 플레이를 보이지 않았나. 나는 이메르송의 행동 때문에 경기 도중 극도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아마 중계 카메라에 잡혔던 모습도 이메르송의 최악의 행동을 보고 지었던 표정이 잡혔던 것 아닌가 싶다. 라며 자신이 경기 도중 극도에 분노를 표했던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가 웨스트엠의 수비수 이메르송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평소 비카리오의 성품은 온순한 순둥이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선수들 사이에서도 비카리오의 순한 성격은 매력 포인트로 언급되며 경기 도중 화를 내는 일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웨스트엠전에서 고성을 지르며 화를 내는 모습이 비춰지자 팬들의 걱정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팬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비카리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물론 이메르송과 내가 직접적인 몸싸움이 벌어졌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메르송이 우리 주장 소니에게 한 행동은 최악 중에 최악이었다. 소니는 지난 A매치 때 한국 대표팀 주장으로 지내면서 손가락 부상을 당하지 않았나. 포스텍 감독 말처럼 손가락으로 축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니의 손가락이 여전히 부상 중인 것도한 사실이다. 이메르송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소니의 손가락을 짓밟았다. 내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에 이메르송이 아니라도 우겨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소니 역시 이메르송이 자신의 손가락을 밟았다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인정해줬다. 다만 경기 도중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바로 경기에 임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런 소니의 모습을 보고 더 이메르송을 향한 분노가 커지게 됐다. 나와 몸싸움을 벌인 것은 아니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동료이자 주장인 소니의 손가락을 의도적으로 밟았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른 것이다. 너무나 악랄한 행동이지 않나. 손가락 탈구라는 게 회복하면서 강한 충격만 닿아도 아프고 힘든 부상이다. 그런 소니의 손가락을 일부러 밟아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경기에 임하는 모습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 아마 경기 끝나고 소동이 있었다는 것도 내가 이메르송을 향해 멱살을 잡았던 일을 말하는 것 같다. 동료들이 말려서 더 일이 커지진 않았지만 그만큼 참을 수 없었다. 나도 팬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제대로 된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 경기가 다 끝난 뒤 이메르송을 찾아간 것이었다. 앞으로 또 다시 이메르송 같은 플레이를 하거나 의도적으로 부상 부위를 노리는 행동을 하는 선수가 있다면 절대 참지 않을 것이다. 그 상대가 소니라면 더욱 참을 수 없을 것 같다. 라며 손흥민의 손가락 탈구 부위를 의도적으로 밟은 이메르송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멱살까지 잡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비카리오의 해명과 발언이 전해지자 영국 현지 매체들은 관련 사안들을 더 자세히 전했는데요. 급기야 토트넘 관계자까지 인터뷰를 통해 관련 증언을 보태기도 했죠. 순둥이로 알려진 비카리오의 이번 분노는 상당히 재밌는 지점이 있다. 일단 비카리오가 얼마나 소니를 사랑하는지는 확실히 증명이 된 것 같다. 순한 이미지를 가졌던 비카리오가 소니를 괴롭히는 선수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센세이션한 일이 아닌가. 하지만 비카리오는 이탈리아 출신 선수로 리그에서 이탈리아 선수들이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다. 웨스트엠의 이메르송 역시 비카리오와 같은 이탈리아 출신이다. 보통의 경우라면 같은 출신들끼리는 서로 다른 구단이어도 위해주고 배려해주는 유대감을 가지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카리오는 같은 이탈리아 출신 이메르송의 멱살을 잡아낸 것이다. 오직 소니를 건드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순둥이 비카리오도 이만큼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포스텍 감독은 비카리오 사태를 더 크게 확산시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 역시 이번 일을 선수들 차원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많이 염려했을 토트넘 팬들에게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 비카리오 같이 소니를 위하고 생각하는 선수들이 팀 내에 많다는 것만 기억해달라. 이 시너지와 단합력이 원팀 정신으로 발휘되면 다음 경기에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다. 라며 비카리오 사태를 정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 관계자가 이 같은 반응을 직접 전한 이유는 비카리오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본인 팀의 주장을 위해 직접 나서 상대팀에 불만을 제기한 해프닝이 자칫 비카리오 선수 개인의 인성 문제로 불거질 것을 염려해 직접 언론에 나섰다는 것이죠. 다행히 영국 현지 팬들은 현재 비카리오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웨스트엠의 이메르송 개인 sns에는 토트넘 팬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 팬들까지 몰려들어 비난의 댓글들을 남기고 있다는데요. 이메르송의 최근 게시물에는 소니의 발을 의도적으로 밟은 게 사실이라면 너는 매장을 각오해라. 비카리오를 환하게 만들었다면 이유가 있을 거라 믿었다. 토트넘을 견제하려는 웨스트엠의 방식은 야만적이었다. 결국 진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건 이메르송 너다. 소니한테 당장 사과부터 해라. 등의 댓글을 남기며 이메르송을 향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의 오늘자 사설에서도 관련 내용이 언급됐는데요. 해당 사설 내용에 따르면 웨스트엠이 얼마나 토트넘을 꺾고 싶어 했는지 극단적인 사례로 드러난 것이 이메르송의 행동이다. 이메르송은 토트넘을 견제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손흥민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 아무리 경기에 대한 욕심이 컸을지라도 좋은 방식은 결코 아니었다. 게다가 손흥민은 토트넘을 넘어 전 세계적인 팬덤을 보유한 슈퍼스타급 선수이지 않나. 평소 인성까지 훌륭한 것으로 유명한 손흥민의 손가락 탈구를 의도적으로 노렸다면 이메르송은 오랜 시간 반성해야 한다. 게다가 비카리오에게 멱살을 잡힌 것도 피해자라고만 호소하지 말고 본인의 잘못에 대해 정식으로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 웨스트엠 역시 구단 차원의 강경한 경고를 이메르송에게 전해야 할 것 같다. 손흥민을 의도적으로 공격한 행동에 대해 환한 민심을 되돌리는 방법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며 웨스트엠 차원에서도 이메르송을 향한 징계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유독 토트넘의 이번 웨스트엠전은 경기 이후에도 여러가지 이슈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전한 토트넘 측 관계자의 말처럼 비카리오의 분노도 결국 그만큼 주장 손흥민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버렸던 소동이라고 팬들이 이해해주면 어떨까 싶네요. 긴 영상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